안녕하세요. 요지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프롤 극장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커요음 그 자체인 우리 기요미 스파이크의 탄생을 목격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저번에 우리 기요미 스파이크에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오늘 드디어 그 이름이 결정이 났습니다. 스파이크야 너에게도 이제 이름이 생겼어. 자 일단은 후보가 몇 개 좀 있었어요. 한번 지금 살펴볼게요. 좋아요가 제일 많이 달린 댓글 한번 살펴보면 슈파이크 슈파이크 해주세요. 슈파이크 귀엽다. 슈파이크 거의 뭐 댓글에 80% 이상이 슈파이크로 달렸습니다. 그래서 요 기요미 선인장의 이름은 슈파이크로 결정됐습니다. 자 이름 맘에 들어? 어 굉장히 맘에 들어하는 눈치네요. 앞으로 이 기요미 선인장 슈파이크로 불러주세요. 하셨죠 여러분? 그렇다면 저 희지와 그리고 커유미 선인장 슈파이크 와의 최강 브롤러 도전기 브롤 극장 지금부터 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파이크 슈파이크 잘 들어. 오늘은 말이지 브롤스타즈 세계 실전으로 들어갈 거야. 알았지? 저번에 했던 건 실전 아니냐고. 에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소거는 연습이지. 슈파이크야. 슈파이크야. 오늘의 목표 설명을 해줄게. 너가 최강 브롤러가 되기 위한 첫걸음. 응. 그것은 바로 쇼다운에서 1등하기야. 저번에 쇼다운 해봤지? 어 그렇게만 하면 돼. 일단 너가 혼자서 움직이는 게 아니야. 난 내가 주로 조정을 할 거거든. 아 그렇기 때문에 쇼다운에서 1등을 하기 위해서 너와 나의 호흡이 생명이야. 알았지? 슈파이크야. 느낌 알지? 우리 This is 영혼의 듀오. 소울메이트. 오케이? 하이파이브 한 번 하자. 오케이. 자 그렇다면은 슈파이크와 오늘 쇼다운 1등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근데 제가 1등 정도는 뭐 밥 먹듯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슈파이크야. 형만 믿고 따라와. 응. 오케이. 슈파이크. 오늘 한 번 달려보자. 자 보자 보자. 오늘 맵이 뭐냐. 불규칙 블록? 아 이 맵은 근거리 블록들도 나쁘진 않은데. 슈파이크야. 잘 봐. 설명해줄게. 이 맵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면 돼. 응. 어. 아잇. 슈파이크야. 형 못 믿어? 형 1등 많이 해본 사람이야. 왜 이래. 걱정 말고 믿고 따라와. 형이 이번에 조정 잘 해볼 테니까 형 호흡에 맞춰가지고 반응 빠르게 빠르게 해야 된다. 알았지? 가보자고. 출발. 오케이. 드디어 실전 퀴즈이다. 하아.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산아. 자자. 오케이 오케이. 휘파이크야. 그 앞에. 그거부터 먹어. 그렇지. 자. 잘한다. 아니야 아니야. 미안 미안. 이거 형이 잘못했어. 방금 조정 잘못했어. 그렇지. 파워큐브 잘 먹고. 어. 이제 잘하네. 그 다음에 앞에 거 또 먹어야지. 이거 먹고. 요것도 먹고. 먹고. 그리고 총알 개수 제한 있으니까. 그거 계산 잘 해야된다. 옳지. 옳지. 잘하고 있어. 저 까마귀 녀석. 더러운 까마귀 놈들. 어. 잠깐만. 휘파이크야. 이거 조금 위험한 것 같은데. 가기 안 좋다. 저놈들한테. 딱. 너의. 선인장에. 맞을 한번 제대로 보여주라. 이말이야. 그렇지. 와우. 묵직해. 형이 조정 잘하고 있어. 이거 영혼에 두고 가기야. 그렇지. 짤. 하이 짤. 짤. 나이스. 궁극기가 찼지. 위에다 떨구는거야. 발싸 identical 거라고. 완성pielt pump은 리액션 Week Bangcast. 완벽했어. 완벽한 호흡이었다. 후소와 봐. 넌 싸움 잘 하냐 인물. 눈먹 안 되겠다. 우리 휘파이크이 위령이모. 리액션과 plot. 일어난 분석 일어내려. 정상 promotional. 아니 휴파이크야 오늘 첫판이잖아 그럴 수도 있지 4등 정도면 훌륭해 첫판에 4등이면은 다음판에 바로 1등 할 거야 그렇지 휴파이크야 의심하지 말고 믿고 따라와 형만 믿으면 돼 두번째 가자 이번에는 형이 조금 안정적으로 해볼게 이거 먹고 이것도 먹고 나이스 어 발리 제같은 경우에는 저 위쪽에 그 술병 여기 가득 담긴 술이라 조심해야 돼 오케이 잘하고 있어 휴파이크가 여기서 물러나면 안 돼 이거는 말이야 상남자라면 정면슨부 해야돼 일로와봐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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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어디 발리 따위가 휴파이크에게 두번째판 두번째판 아직 많이 남았어 아 요렇게 하나하나씩 배워가면서 합을 맞추는거지 오케이 무슨말인지 이해했지? 아 이거 큰일났네 슈파이크 신뢰도 떡락인데 거의 내 움직임에 호흡해 내 움직임에 호흡해 앞에 이거부터 먹을까 어떤식으로 갈거냐면은 앞에 먹고 저런 엘프리모 이런 녀석은 근거리이기 때문에 니가 거리만 안주면은 아주 가볍게 잡을 수 있어 어 이거 봐 정신 못차리지? 이때 한번 너의 특제 선인장 폭탄 날려주면은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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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슈파이크야 이거 우리 오늘 1등 할 수 있겠니? 하 슈파이크가 1등 찍기 이거 너무 험난하구만 아니야 무조건 1등 잡는다 나 각성했어 이번엔 제대로 가보자 슈파이크야 あ ㄱ ㄱ ㄱ 對 ㄱ ㄱ ㄱ ㄱ ㅇㅇ ㄱ 5 4 ибо embarrassed 학생하 О Therr 허잇 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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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퍼 아프지? 파워만 오지게 챙기는구만 자 이번판은 한번 잘 해보자 허잇 뱀 터트리고 달달해 후후 잘 가시구요 좋았다 휴파이크야 여기 포크 하나 있잖아 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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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제 마무리 이번에 각 잡혔다 휴파이크야 집중해 자 일단 타라부터 잡자고 빵빵빵빵 어 자 쟤도 궁극기 찼어 그거 계산 잘 해야된다 아직 5명이나 남았거든 옳지 잘 가세요 아이 잠깐만 호잇 야잇 나이스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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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파워 많아 파워 많아 사거리 너가 기다려 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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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잘하면서 때려 그렇지 여기 가운데 뭐 하나 또 있을 것 같거든 오케이 나머지 한 놈 어디갔어 무조건 1등학 잡아야 되는데 이번에 컷 컷 오케이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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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쏟아웃 쏟아웃 빠밤 꼬라테 휴파이크야 형님 미안했다 이렇게 이렇게 힘들게 이길게 아닌데 아 이것이 바로 승리의 맛인가 최근 내가 한 승리 중에 가장 기쁜 것 같아 진짜 스파이크야 그래도 마지막에 형 믿는 거 느껴졌어 오케이 잘했다 하이파이브 차악 하하 굉장히 뭔가 많이 돌아간 듯한 느낌이지만 그래도 1등했다 최강의 스파이크가 되기 위한 여정은 지금부터 시작이야 으흐 으흐 흐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